돈을 벌고 싶으면 돈을 벌 방법은 많아요 20대 친구들이 목수를 하거나 도배사를 하거나 보일러 정비를 하거나 전선 기공하시는 분들 활선하면 전북 공식 땅가가 70만 원이에요 딱 내려오셔서 옷 갈아입고 난 다음에 BMW 벤츠 걸고 퇴근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유천의 최준형 전문위원입니다 저처럼 유튜브로 본 사람들은 세계 외교 전문가로 이해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평생에 취미생활이라고 하나 관심사, 남자들은 대부분 다 그런 걸 좋아하는데 전쟁, 전쟁사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전쟁이라는 게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어떤 장군, 영웅 이런 것들을 관심을 두다가 자연스럽게 한쪽으로 가면 개별 무기 그런 전쟁이 왜 일어나고 어떻게 끝났는지에 대한 관계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을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을 할 수 있었는지 어디서 돈이 났는지 등등에 대해서 가다 보면 경제나 사회 시스템 쪽으로 갈 수도 있죠 이제 이러한 관심사들은 사실 그냥 취미생활 비슷하게 됐는데 그 다음에 2007년에 제가 국회입법조사처에 입사를 하게 됐는데 환경 쪽 업무를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 관련 업무였어요 기후변화라는 업무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매년 연말에 이제 기후변화협상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라고 하는 이것들을 매년 이제 합니다 협상이 어떻게 진전이 돼서 어떤 결론이 됐고 그게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이 미친지에 대해서 또 그것을 또 내야 되죠 그런 일을 꾸준히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이제 그런 협상 과정에 대해서 들여다보게 되는 거고 협상이라는 게 이제 유엔 회원국들이 다 다 동등한 자격에서 삼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은 그룹을 지어서 주요 세력권 역학관계를 이제 하는 어떤 그런 구조들이 형성이 된다는 걸 이해를 하게 됐고 기후 변화를 하니까 탈탄소 뭐 이런 쪽 그러면 이제 에너지 쪽도 알아야 되고 이제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이야기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전기차 이야기도 해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2016년 17년을 보면서 야 전기차가 뭔가 될 거 같은데 핵심은 배터리네 배터리의 원료는 코발트가 어디서 나지? 아 예 그래서 이제 콩고민주공화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이런 이제 호기심을 갖고 자료를 찾다보면 사진들을 접하는 거죠 아 이걸 사람들이 정말 온 가족이 손으로 정말 사판자로도 없이 손으로 캐서 애들이 가서 갖고 오는구나 야 저거 무슨 어디 SF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구멍이 송송 나 있는 이유가 저거구나 그런데 이 코발트는 어떻게 우리 손에까지 오지? 라고 해서 조금만 더 찾아보면 어깅없이 등장하는 중국인들의 모습들이 보여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손톱이 깨지도록 손으로 파는 게 결국은 중국 사람의 손에 들어가서 그것들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인도양을 건너서 중국에 어떻든 오고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그것들을 경제를 하고 재련을 해서 원료 상태로 판다 아 그러면 우리가 미래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핵심 산업에 대해서 되게 안보적으로 위협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다 세상들이 이제 연결되는 거죠 뭐 이 책에 쓰진 않았습니다만 스티브잡스를 한창 아이폰 등장하고 수많은 대학에서 항상 내거는 게 우리는 스티브잡스 같은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라고 하면 제가 맨날 웃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비웃었죠 그 스티브잡스가 키워졌냐? 집이라서 컸지 스티브잡스가 어릴 때부터 동네 컴퓨터 모임에 참석을 했었고 그 동네 컴퓨터 모임에서 부품도 얻고 이제 마더보드도 구할 수 있고 법제 동향을 앓혀준 사람은 누구냐면 퓨렛 패커드의 패커드 아저씨예요 아무 대가가 있을까 없었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미국이란 나라의 힘 그래서 이 책에서도 꽤 많은 미국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어디에서 출발하든지 간에 눈을 옆으로 돌리면 서로가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시작이 뭐 무기가 됐던 전쟁사가 됐던 아니면 컴퓨터가 됐던 프로그램이 됐던 제가 갖는 평소의 문제의식은 우리가 이제 후발 국가로서 이제 서고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뿌리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것들을 모른다라는 거죠 한국에서 안 됐다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 보면 되게 아픈 이야기지만 대한민국은 호기심이 거세 된 나라 그리고 호기심을 안 가진 사람들한테 유리한 시스템 유튜브 이야기를 하던지 아니면 책을 쓰던지 할 때 항상 이렇게 재밌는 게 많은데 호기심을 좀 가져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죠 선생님께서 생각하신 게 성공은 뭔지 글쎄요 성공이라는 게 뭘까요 좀 다른 질문으로 바꿔보고 싶은데 성공하고 싶은 이유는 행복하게 지내고 싶어서 성공을 갈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행복이라는 게 대한민국에서는 되게 오해되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해요 행복이라는 말은 불행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불행하지 않으면 행복이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는 행복이라는 게 되게 카타르시스, 오르가즘을 느끼는 듯한 어떤 찰나적인 것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런 감각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 같아요 성공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순간에 내가 원하는 걸 이뤘을 때 성취인데 그 성취했으면 즐겁죠 근데 그 성취라는 게 계속 이어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저 사람은 많은 성취를 했어 많이, 어, 많은 성공을 했어 그러고 그 사람들한테 막상 인터뷰해보시면 행복하십니까? 라고 보면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분들이 된 부분일 거예요 항상 걱정이 많고 성공이라는 가치, 행복이라는 가치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인생이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찰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산다기보다는 꾸역꾸역 불행하지 않기 위해서 사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의 기준에 대한 확신이 좀 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사회가 점점 불행해지고 압박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성공과 행복의 기준이 다 꼭 획기화되고 있어요 돈이죠 뭐 필요한 거? 그러니까 돈인데 이를테면 과거에 지방 산업도시에서 이런 친구들이 과연 불행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단순 작업이라는 거는 마음이 편해요 머리가 비워지기 때문에요 공장 동료들하고 소주 한잔하고 주말에 공 차고 낚시하고 다 풀까요? 그런데 인터넷에 보고 스마트폰에 보고 SNS에 보고 불통하면서 기준이 다 똑같아지는 거죠 여름철이 되면 망고 빙수를 먹으러 가야 되고 봄철이 되면 딸기 부패에 가야 되고 모두가 똑같은 기준을 찾기 시작을 하면 내가 원래 행복했던 그 기준이라고 사라지면서 남한테 맞추고 불행해지는 거죠 비교를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는 그렇죠 적당한 비교는 인생의 활력이죠 그 비교를 도대체 어디까지 쫓아하고 싶은 것인지 하려고 하면 나 혼자만 하지 가령 이를테면 서울 부동산 급지 1등급지부터 5등급지까지 하는데 요즘엔 소수점까지 나와요 1.1, 1.2, 1.3 그러니까 이게 보면 학생들 내신이나 수능할 때 급간 소수점 단위로 하는 그걸 그대로 그 세대가 나오는 거죠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을 벌 방법은 많아요 20대 친구들이 목수를 하거나 고배사를 하거나 모일러 정비를 하거나 여기 전선 기공하시는 분들 활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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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공식당가가 70만원이에요 그분들 고무장갑 끼고 위에 가시죠 딱 내려오셔서 옷 갈아입고 난 다음에 BMW 벤츠 걸고 퇴근하세요 돈 많이 버는 자리를 원하면 그렇게 가든지 물론 사람의 본능이긴 하지만 내가 좋아하면 좋은 거고 좋아하면 보이고 잘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면 그게 그렇게 괴롭지가 않은 거죠 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언제라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거나 듣고 싶은 새로운 사실들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지구본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나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내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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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